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금청의 뉴욕 스토리의 뉴욕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145입니다. 즉, 144개의 상황을 배우고 싶습니다. 네, 상황 144개,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는지, 그 상황에서, what would I say?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 다 배우셨다는 얘기입니다. Do you remember?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매번마다 흘러가도록 냅두지 마시고요. 하나라도 제대로 잡고, practice it, practice it, and practice. That's right. Practice makes perfect, even though you don't want to be perfect. 완벽함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연습하다 보면 즐거워집니다. At least you can have some fun while doing it. 오늘 어떤 내용인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Ready? Here we go! 자, 우리 주인공, Young! 아하! 일이 다 끝난 다음에, Cathy와 함께 살짝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예, Temp Job이죠, 여러분. 임시직에 지금, 예, 임시직원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보상이 있을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휴가 제도에 대해서 불평하기. 자, 휴가가 주어지긴 하는데, 그렇죠. Paid holidays, 유급휴가가 아니라 무급휴가인 거예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바로 휴가 제도 불평하기니까, 오늘의 미션은요. 유급휴가 받기 어려운 현실을 짚어줘라. 자, 어떻게 유급휴가 받기가 어려운지 현실 한번 짚어볼까요? Ready? Hit the road! Today's key button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나다 보면요. 자기의 개인적 의견을 이야기할 때, 그렇죠. 어렵다, 쉽다. 그렇죠. 위험하다,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극과 극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대비되는 표현들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뭐하는 것이 힘들어, 라고 얘기할 때, 개인적인 의견, 그렇죠. When you want to show your personal opinion, especially something is hard, then you should say, it's hard. It's hard. 어렵지 않죠. 뭐하는 것이요? To expect paid holidays. 무엇인가를 예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뒤에 대상이 나올 텐데, 핵심은요. It's hard to expect. 예상하는 거예요. Expect paid holidays. 돈이 지급되는 휴가, 유급 휴가를 기대하기가 좀 힘들어요. 쉬워요? It's easy. 라고 쓰실 수도 있겠죠. 가겠습니다. 가서, we're going to go and practice more. Okay, we're going to practice more here. With three sentences. 앞에서 배웠던, you just learned the basic pattern there. Right? Then how to use that? And the sentences, you know, in sentences like this, right? 자, 이런 문장을 통해서 한번, we're going to find it out. 함께 찾아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나왔던 표현은, it is hard. 어렵습니다. It is hard to, 그 다음에, expect. 기대하는 거죠. Paid holidays. 유급 휴가를 받는 것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야, 그거 많은 사람들이 정말, wow. Tough competition. So, lots of competition, competitors. So, it's hard to win. Hard to win. Hard to win. Hard to win. 이기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요. 아,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 그렇죠? It's hard to lose weight. It's hard to lose weight. 몸무게를 빼는 거, 줄이다가 lose weight 밖에 없어요. It's hard to lose weight. 반대말 뭔지 아세요? Gain weight죠. Gain weight.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It's hard to keep up. It's hard to keep up. 잘못해가지고, 잘못되면 귓밥이 어떻다고요? 귓밥 아니고요. 키-밥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운을 유지하다는 뜻이고요. OK, you need to keep up. Today's review time. 자, 오늘 내용은요. 무엇에 대해서 어떻다 저렇다 본인의 개인적 의견. 그 중에서도 어렵다 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의견 표명이죠. It's hard. 어렵습니다. It's hard. 정말 어려워요. 뭐하는 것이요? To expect paid holidays. 동작과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It's hard to expect paid holidays. 유급 휴가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반복해 보시기 바라구요. You did it good? 끝! 자! OK, let's sneak preview for the next episode. 자, 다음번 에피소드에서는요. 본격적으로 지난번에 세웠던 휴가 계획에 따라서 우리 주인공 형이 운전을 하고 밴을 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라?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 일이 무엇인지 다음번 에피소드에서 알아보도록 할 거에요. So, hope to see you soon ther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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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